한 여성이 골프채를 휘두른 뒤 스크린을 바라봅니다. 테이블에는 아령과 물병, 물컵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전우원 씨가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있는 골프 연습 시설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저의 할머님 이순자 씨입니다. 이는 연희동 자택에 구비되어 있는 스크린 골프 시설입니다. 스크린 골프 시설은 돈이 없으면 장만할 수 없지요. 전두환 씨 손녀의 초호화 결혼이라며 한 결혼식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전 씨의 가족이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할 돈이 생겼는지 의문이라는 설명도 달았습니다. 아버지 전재용 씨를 이자라고 칭하며 숨겨놓은 비자금을 쓰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자금을 직접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침실 옆에서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이 나열돼 있는 걸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또 가족들이 행하고 있는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들을 찍게 됐다며 본인도 죄값을 치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택에 설치된 스크린 골프 시설에 대해 전재용 씨 측은 이순자 씨가 외출을 못하니 아들이 집에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다며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